1. 강남중앙교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순절의 여정 우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여러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쫀쫀하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쫀쫀하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순된 모습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관여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서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이러한 우리 주일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여덟 번째 말씀은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 이삭의 단 에피소드 중심으로 봤던 사람은 좀 이상한데 이삭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 말씀도 또다시 새겨지고 또다시 우리 마음 속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한번 의문점으로 한번 둬보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올 때부터 백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했는가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얻게 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의 서신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지만 그 믿음의 주어가 누군지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말씀에 주권이 누구한테가 있죠 주어 찾기가 우리가 늘 아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가난에 들어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감각 무소식이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안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도 후사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하가를 줘서 그녀를 통해 후손을 낳자고 하고 아브라함도 그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을 낳게 됐죠 하나님이 후사를 직접 주겠다고 믿었으면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이 아내인 사라도 절대 하가를 그렇게 대를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기 1년 전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이나 1년 후에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믿게 되죠 이 앞에 구절은 바로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그 믿음을 준 것이 누구였는지가 사실 초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스 말씀도 그렇게 보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스 11장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어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도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 한나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2% 차이처럼 마치 종이 한 장처럼 때로는 구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열심에 붙잡히는 자기 공로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봐보십시오 교회를 봐보십시오 왜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맞고 나면 다른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손을 놓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지만이 그 일에 내가 주인 되어서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속상하죠 이렇게 길렀는데 그놈들이 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섭섭해도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랄 때도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연습해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섭섭해도 통과할 수 있고 잘 돼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복적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나의 최선과 열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왜냐? 우리는 때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 광야는 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둠이 있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어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있을 때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믿음이나 내 응답과는 관계없이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예요 일방적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주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주가 된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 축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들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unconditional choice,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salva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덮여질 때 그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고 구속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아주 기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묵상해야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본받자 하면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백세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주실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셨다 처음부터 25년 후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다면 실망스럽지 않겠지만 25년 동안 안달복다라면서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 그들의 광해가 끝날지 언제 아들을 주실지 알려주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야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 내년에 그의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고 알려주셨다 참 이게 말씀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좀 더 한번 볼게요 10년형을 받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은 10년만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은 감형을 받아서 나가게 될지 아니면 평생을 감옥에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기다림은 고문이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다는 순간부터 제대를 기다린다 18개월 만 요즘은 18개월이죠 또 어제는 16개월 좀 짧으면 1년도 한다는데 여러분 지난 저희 때만 해도 33개월이었어요 또 그 위에 보니까 36개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참 길었죠 그런데 다들 들어가면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지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나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아이의 IQ가 성년이 돼도 아이 한 5살의 IQ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때 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기다림이 그래서 힘든 거죠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이 병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난의 아픔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난을 향해 가는 히브린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물론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광야가 끝나는지 알고 있었다 광야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즉 언약에는 약속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사무엘은 사올에게 7일 후에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올이 대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마치 드라마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해요 사무엘은 며칠 늦게 온 것이 아니다 한 시간도 제대지 않았다 한 시간만 더 기다렸다라면 사올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 바울을 한번 봐볼게요 바울은 고향 다수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초야에 묻혀 지냈다 성사학자들은 13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는 베드로가 다시 찾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환영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13년이었어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는 끝에 바나바가 그를 부름으로써 바울의 광야가 끝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이 거기서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가 다섯 가지 가서 사올을 데리고 오메 안디옥에서 둘이 성도들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요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베드로가 바울에게 10년 후를 약속했다면 초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잘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얼마만큼 머물러 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끝을 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광야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바울처럼 변방에서 하염없이 칼만 갈고 있는가 변방에서 칼 갈다 중앙으로 뽑혀 올라온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변방에서 칼을 갈면서도 불안하다 이렇게 칼만 갈다 많은 것은 아닌가 기다림의 끝을 할 수 없게 기다림은 내내 힘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정말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신 거죠 언약만 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은 믿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는 내내 갈등하고 그 가운데 의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시에 기차를 타라면 9시에 여기 도착했다 3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광야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 여기 헐레벌떡 도착했는데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고 다음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다 즉 광야의 기다림은 그런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설렘이 아니에요 때로 고통이고 인고의 시간이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시간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보지 못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원약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기다림이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예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나에겐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어찌 보면 기도는 응답이기 전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광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있는 사람의 광야와 언약이 없는 사람의 광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삼각형 구도 우리 신명기 말씀할 때 기억나시나요? 언약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안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삼각형의 이 구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언약이 될 때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한 날도 주일로 뵙드리고 잘 마무리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의 기다림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아프고 때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런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가 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 비록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만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을 잘 견디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오늘이라고 하는 한 주라고 하는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 없어서 아버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체적인 공감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연습이 기다림의 은혜가 살아난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 없어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잡히는 것에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 없어서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안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엄 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저녁, 주일 밤이죠? 혹은 월요일날 아침을 끝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늘 광야들 광야를 지나면 광야 향ываю 네 광야들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영을